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말이죠 제가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힌 이유는요? 너무 잘생겼대요 이럴 수가 잘생겨도 잡혀가는 이 세상 거기 누구 있어요? 어 뭐야? 박사님? 루빈이에요 아 네 저예요 어 잠깐만 옆방에 박사님이 계시는구나 박사님 거기서 뭐예요? 저는 잡혀있죠? 루빈이는요? 저도 잡혀있죠 아무튼 박사님 어 잠깐만 이제 보니까 이 벽이 뭔가 좀만 때리면 부서질 것 같은데 박사님 좀만 기다려봐요 벽 좀 부수게 어 박사님 됐다 박사님 거기서 뭐하고 있어요? 루빈이는요? 아니 저는 너무 잘생겨가지고 잡혀왔지 뭐예요? 꼬부치고 있네 아이 아이 박사님 왜 잡혀왔는데요 저는 머리가 너무 많아서요 이게요? 뻥치고 있네 어 아무튼간에 박사님 여기서 도망쳐야 되지 않을까요? 우리가 이대로 잡혀있을 수만은 없다고요 저한테 방법이 있어요 땅을 봐서 도망가는 겁니다 에? 그게 될 것 같아요 감옥에서 어? 26년간 단 한 명도 탈출한 적이 없는 초특급 천하무적 철옹성 감옥이라고 해요 됩니다 앞쪽의 친구 보여요? 앞쪽의 친구요? 우와 이슬렌더맨 아니 잠깐만 엔더맨인가? 아니 모르겠다 아니 저 친구가 왜예요? 저 친구가 쓰는 능력 중엔 초능력이 있는데 그 초능력이 벽을 뚫을 수 있다는군요 그걸 뺏어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저 친구를 죽여야 되지 않나요 저 친구를 제 불쌍해서 어떻게 해 평생 여기서 썩을 겁니까? 아 아니 저 그건 아니지 알았어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방을 잠깐만 방을 못 나가잖아요 그 방을 나갈 열쇠는 상자야 있으니 꺼내가세요 아 여기네 여기네 잠깐만 그럼 이게 있으면 탈출하면 되잖아요 그러네 당장 내놔요 아 뭘 당장 아니 뭘 당장 내놔요 바보 박사님이야 아무튼 제가 꼭 탈출해 볼게요 일단은 간수들한테 들키지 않게 간수들 간수다 지금 나가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폭도에 지금 간수가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간수가 뒤를 돌아보는 틈에 호다닥 해가지고 호다닥 아 못 나갔네 이거 이렇게 이것도 아닌데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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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이거 열어야 돼 어 차 열어가지고 밖에 나오고 간수가 못 보게 해서 어 간수가 생각보다 별 반응이 없는데 좋아 지금이다 아이 들어왔네 야 이봐 엔더맨 내가 지금 너의 도움이 필요하거든 에이 뭐야 모기는 지금 어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네가 좀 죽어줘야겠다 자기가 됐다 소독독독 어 뭐야 미안해 미안해 어 어 뭐야 엔더맨이 힘으로 탈출했다 간수를 가두는데 성공했어 이 녀석 일로와나 뭘 일로와요 와 메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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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간수를 가두는데 성공했다 그러면은 다시 들어 오 잠깐만 오 세상에 진짜 도능력을 쓸 수 있네 하아 난 이런 능력 아이 때리지마 그러면은 어 내가 간수놀이 좀 해볼까 이봐 제수번호 362번 박사님 오늘 당신은 굶어 뭐에요 아무튼 말이야 빨리 탈출해야겠어 자 들어왔고 땅굴로 한번 파볼까 곧장 박사님 감사에요 이어 나도 구해줘야지 아이 박사님 여기 평생 사세요 이렇게 벽을 딱 막아가지고 이것도 이것도 파고 요것도 이렇게 들어다가 왜 안 빠졌냐 이거 오야 빠졌어 amin 이거 들어다가 으외외어 뭐야이 뭐야 이 세상 밖으로 탈출이였어 여기서는 안 돼 따른.. 아 그래! 그냥 이렇게 감옥 벽을 부수고 탈출하면 되는 거잖아! 감옥 벽을 이렇게 떼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탈출이! 꼼짝마라! 야! 뭐야! 경찰! 저리 가세요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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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쳐! 도망쳐! 오지마! 어? 내 위치를 모르잖아? 에헤이 계속 놀래야지! 으아! 이 텀벼라! 오지마! 으아! 으아! 그 녀석! 일로 와라! 일로 오기는.. 아아! 살려줘!